나 매삼촌 매이투 나 아직 안채고 나한테 물 아직 안채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워!!! 이런 도둑년들!!! 정글 은 저 티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티브지 예! 크! 어우 저치기 어이 뭐야 회어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으이이즈엉 극락에서 보자 오케이 바틴 푸시해줘 하고 시작 밀어줘 밀어줘 나이스 이거 먹으면 존나 행복해 우리 아 그냥 움타를 못 받은 어 어 먹어 제발 나이스 Woodro queens 이거하고 그냥 어 그 바틴 푸시해줘 푸시하고 가 푸시하고 가야 돼 씨바다도 같이 밀어줘 씨바다도 하나 밀어줘 그렇지 아니야 콜 좋다 지금 같이 밀어주는 거 좋아 그렇지 안전하게 너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나 여기서 집 갈게 응 그렇지 모습 보여주고 푸시 그냥 강제로 하고 가 집타임 놓친거라서 밀고 가면 돼 프리징이 박스 좋아요 아 지금 성장 존나 잘됐어요 시바나 탑 탑 살짝 봐봐 여기 아마 트럼들 보일거야 지금 어 안보이는데 이거 바텀 보이면 전령 치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잘 먹겠습니다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카정에다가 정글이 좋아하기까지 너무 좋고 어 갈리오도 여기있다 그렇지 어차피 궁으로 빼주면 돼 오케이 도전공은 좋았고 안전하게 그렇지 파밍하면 돼 우리 먹을 거 존나 많아 여기 트럼들 탑이 트럼들이랑 갈리오 둘 다 있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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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뭐 좋고 오케이 트라이한다 나 이거 그냥 아이 뭐 그레스로만 먹어야겠네 그냥 깔끔하게 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 그냥 집가 어 차라리야 그냥 조라 조조조조 늦었어 그렇지 그냥 집가서 룸메 뽑아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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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용 1분 좋았어 좋았어 이거 CS차이 많아 이거 두캠은 범은 8레벨 언저리에서 산타하면은 무조건 이겨요 지금 여기 산타 지금 미드? 아 이거 죽었다 근데 미드 1데스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괜찮아 가.. 과.. 과고하고 있었어 이 동네는 좀 재밌는 것 같다 애쉬가 여기서 갔다오고 레오나가 그렇죠 와 연계 와 와 이게 그러니까 잘한게 어차피 라인 걸려있으니까 바텀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깐요 이렇게 되면 바텀은 라인 또 밀어야 되거든요 바텀이 급해져요 오? 안 묶고 갔는데 내가 맵 쏴볼게 우리가 욕으로 가도 되거든 여기 핑크 여기 핑크 이거 치면 될 듯? 바로 치자 바로 치자 어 트라이해 여기 핑크야 여기 핑크 이 쓰지마 이거 빨리 빨리 쳐 빨리 쳐 이거 이거 바로 해줘 베인 집 탈 베인 집 합류할 수 있어 아 근데 베인 탈 갈 수 있는데 뭐 뺄 수 있나? 존나 빠르긴 한데 오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이 쓰고 가야지 이 양반아 나이스 나이스 Thest 네 이걸 이겼어? Knowledge 베인 damals cot duel aún 용 2분 전부터 얘기하는 거 한 번도 안 치켰 Saw 전형에 갈거야 얘네 나 그냥 용볼라고 노탤 집 찍었어? 용 바로 가도 될 것 같아 용 보자 붙어줄게 아 이거 브레스 있어야 되는데 아 게이지 채워 게이지 채워 나 근데 강타 없다 배인 노탤이야 배인 노탤 강타 없어서 만약에 넘어오면 제 점사에도 질 중지 말고 그냥 그냥 드세요 먹어 그냥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죽었다 죽여 죽여 괜찮아 죽여 안 먹어도 된댔잖아 아니라고 그딴 브리핑하지만 죽여 빼 그런거 하지 마세요 아 아 이러면 좀 이러면 좀 위급상황인데 우리 현용이긴 한데 나이스 아 존나 세다 라인 클리어 라인 먹어 전량을 메 써볼게 전량을 메 써볼게 몸으로 확인하지마 몸으로 확인하지마 여기 와드야 명헌아 우리 정글 시야 걷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브레스 먹어 야 갈류가 먼저 떨어지지 니 2대2잖아 어 봐줘 나 근데 강타가 없어 이거 이거 여기다 언니인데 이거 그냥 길만 해주라 언니야 가톱 올라가고 있어 지금 가톱 미즈 이만이 분족도? 언니 뺄 수 있으면 빼요 빼 안 돼요 뒤 뒤 뒤 뒤 봐 뒤봐 나이스 먹었다 나 뛰고 있어 먹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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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그렇지 먹었어 나이스 쏘리 야 그냥 빼 나이스 그냥 빼세요 나이스 먹었어 이거 거기 가지마 거기 가지마 내가 내가 먼저 보면 난 궁으로 빠지면 되거든 오케이 아래쪽 그냥 가지 아 여기 다 있다 언니 거기 가지마요 이거 위쪽으로 가자 위쪽으로 궁 써줘 아 다 빠져 아 이거 봐주라 아 가는 중인데 좀 멀어요 나이스 나이스 죽여 이 씨야끼 죽여 이거 코코덱 죽여 그렇지 이거 이거 그냥 앞에꺼부터 잡아요 살짝 빼면서 나 없어 나 없엉 나 없엉 여기까지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쉬바누만 크면 돼 우리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전량이 얼마 없어서 응 어디다 하나 풀어야 되거든 그냥 타 이거 일로와 일로와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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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돌려 렌즈 렌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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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 여기 넘어있어 넘어있어 벨인테리사 이걸 한번 밖에 하고 와야되는데 이거 렌즈 다음에 누가 먼저 돌릴거지 말아봐 이거 다와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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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떠났다 이거 브레스 해 지금 브레스 켜 크흐흐흐흠 존나 빨라 먹었어 존나 빨라 우리 존나 빨라 나이스 키바써 나이스 나이스 헬멧둑 존나대 그렇지 블레스 아뇨 풀 천천히 천천히 레오나 지금 어그로 좋은데? 뒤쪽으로 뒤쪽으로 나이스 쿵쿵쿵쿵 오케이 그냥 안전하게 빼는 것도 괜찮다 오 바텀 또 잡는다 바텀 또 잡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근데 풀 교환이면 괜찮아 우리가 좋아도 미드 안 죽었지? 미드 푸쉬하고 가라니까? 미드 푸쉬하고 가라고 미드 푸쉬하고 미드 푸쉬하고 이거 아무도 없어도 지금은 미드 밀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여기 와드 잘 비어있거든? 나 집 갔다 올 거다 핑거 두개 사 아 그렇지 그니까 나 없어 미드 푸쉬하고 가라 미드 푸쉬하고 가라 존나 쎄 이거 지금 그렇지 우리 폭킹 지려 지금 미드 문다 미드 문다 미드 문다 나이스 브레스 존나 좋았고 나이스 폭킹 좋았고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지금 브레스 지려 아니 지금 존나 좋아 계속해 이길만해 내가 포지션 안 좋아가지고 이길만해 아 이거 좋았는데 방금 얘네 못 쳐 지금 어 이거 이거 베인 물어 베인 물어 나이스인데 어그로 존나 잘 뽑았다 어그로 존나 잘 끌었다 어그로 존나 잘 그래서 뽑아 브레스 뽑아 계속 나이스 존나 좋아 지금 아 죽었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내가 너 혼자 들어갔네 아 뒤에 개딸핀데 다 지금 못 지켜 이거 이거 못 끄네 아 아깝다 아깝다 그냥 줘야 되나보네 아니 기계 싸우면 이겨 우리 기계 싸우면 이긴다고 왜 말을 하고 걸어 미친 그래 이니시해 그렇지 마우스 아 이거 화면 밑으로 쳐라 안 보인다 이 녀아 이길만해 이길만해 근데 존나 세 이길만해 이길만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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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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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어어 워워워워 와 방금 럭스하고 지렸다 씨바나 방금 브루스가 나이스 두قي art 바로 이걸 건드나요 나이크로 살아이크 힐 괜찮죠, 괜찮아요 시바나 뽑힌 것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싸움을 보는 게 낫죠, 투칙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이거 너무 많이만 보시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베인 와서 베인 볼게요, 베인 자, 베인 봐야 돼요 자, 노가요, 레이오나도 노가요 못 버텨요, 베인은 근데 이거 빨리 들어가면 그냥 앞만 보고 막 가는데 럭스가 스케일 잘 쓰면? 어, 이거 시바나 럭스 아, 이거 시바나 럭스 이거 요리기 게임 끝내는데? 어, 끝났죠, 이러면? 이게 보시면 저번에도 홍이 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홍이 형이 합류를 안 하고 아니, 백돌이 이겼어요 저번에, 와 아니, 끝났는데? 장로까지 자꾸, 끝내끝내 아니, 지랄 지랄 끝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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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그냥 확인 확인 끝내 야, 노틸이랑 트럼들도 나온다 족가씨바라고 빨리 끝내 그거 잘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요리 죽으면 바로 뺏기지 않아? 족가씨바라고 밀어 그냥 우리 장로 있어 아, 이거 안 되나? 아, 도망갔다 언니 우리 바로 먹어, 그냥 바로 먹어 나이스, 끝까지 했다 난 못 참아 난 일단 해봤어 난 못 참아 난 못 참아 어, 어차피 얘는 딜 없어 얘네 바보야 얘네 바보야 어, 전멸 뭐야? 에이 아, 끝났다 아, 전멸 뭐야? 아, 전멸 그냥 좀 더 치다가 깰만 했겠다, 솔직히 좀 더 가운데로 치다가 전멸로 피하면서 아니, 언제는 제대로 보지 말라며 아, 우리 너무 몰입했어 나는 과머리 뱉다 내가 너무 과머리 뱉어 아, 타임 쓰러워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뒤에 온다 빼주라, 빼주라 아니야, 뒤가 치지 말려면 아니야, 이만이 X됐다 이만이 X됐다 나이스, 잘 걸었다 나이스, 나이스 살짝 빼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장로 거둬도 우리 쎄거든? 쎈데? 아, 기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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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 봤고, 이만이 잘 봤고 이만이 잘 봤어 우리 요리 끝었다 요리 끝냈다 집 부셔 집 부셔 집 부셔 나이스 아우 치 치 치는 줄 알았나 얘들아, 나이스 어, 파이 어, 파이 아, 일하면 좋죠 아, 근데 각오일 다뉴고 있거든요 오, 미퍼공대공 우와 근데 살았어요 Ger muy cerca 드립 det 무너지 세븐住 해드라 쓰레기 테허 첫 벌집 gig 철하대 팀이 승리합니다 진짜 양 팀 담봉 부부래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아, 나이스 후라이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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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령언니도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잘릴수있어 너무 몰아지마 우리팀 우리 전투력 그거다 안좋아진다 더 지금 갱각좋는데 올라프 여기 어 올라프 바로친다 나 이거 그냥 바텀 걸게 어 나 바텀 갱가고있어 나 근데 위치 걸려서 지금 빨리 걸어야돼 말다 내려온다 이거 그냥 사오기만 하고 빼야될거 같은데 아냐아냐 그냥 어떻게 해주지마 아니 그냥 푸싱해 푸싱해 어 올라프 리얼 상남자한테 쩔고있는데 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근데 왜 먹혔어 이미 아 시발 위태보사가 아니 까비까비까비 아 안되는데 가는중 운전좋다 운전좋다 있었다 있었다 아 이거 빠질께요 언니야 빠져 먹어 한번 먹어 왜 어부럽찜 할타 나 나 뭐 없어 언니야 한 번 더 한 번 더 나 누굴낼란 멀었어 좀 매력도 참아봐 언니 나 지금부터 골린다 나이스 아이 6백인데 뒤에 거볼게 언니 오우 이거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 언니 난 이미 넘아웃어 나이피에 벽에 와버렸어 언니나 살려줘 오! 디바슨 무빙! 한 번 더! 아니 이거 안되는데 나 없는데 아 언니 미안해 쏘리 쏘리 갱투네 갱투네 나 부어 나 부어 이리와 잘 오래되네? 말자 지금 전자 벌렸으니까 그냥 바트너로 해 바트너로 하는건데 넙실라 붙잡아 가고있어 가고있어 2대가 3대일수도 있긴 한데 지금 거기 나 없어 거기 나도 없어 언니 홍언니 그냥 신경쓰지말고 언니 종글링해요 아니 언니 탑해요 아 쟤 피상태 안좋아서 그러니까 바트너로 많이 이득보고있어 바트너로 집값다 어 언니 그냥 해요 아니야 내가 지금 만화가 없어 이어 오케이 다음거 할게 없어 어 나 그냥 뺄게 나이스 이걸 풀뺌해 게이드 오케이 오케이 풀뺌 말자 풀뺌 아 이거 누구왔나보다 누구왔나봐 아 공안중인데 빠지면서해라 될거같은데 나이스 플래시 플래시 있어요 아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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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얘 둘다 궁 썼어요 얘네 둘다 아 근데 이거 궁 아 까비 까비 이거 걸게 미스포 좀 걸거야 아 아 X됐다 이거 응 그런거 해야되는데 까비 이거 일단 용있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어 어 근데 풀 잘 아켰다 음 우리가 미드가 푸쉬가 너무 밀린다 플래시 빨리 써버려 미드 텔드는게 낫나 텔들려 할까 그냥 탑쪽인데 걸어 이런거 걸어 영훈아 우리 정글 우리 쪽 시야에 핑크를 더하여가지고 걸어 걸어 이런거 해 일반화들은 쓰지 말고 핑크를 쓰라고 김하선 얘기해줘 건다고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노틀궁 존나 잘 걸었어 방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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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누 누누 사살 어 이건좋죠 어 럭스 근데 아 오 애쉬 안 잡아요. 애쉬 안 잡아요.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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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아 이거를 살았어요. 진짜 좋았죠. 이거는 타워 앞에서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4대3 한타 치고 꽤 긴박감 넘치긴 했지만 어쨌든 전화제 팀이 한 번 더 풀어냈습니다. 그래 3명이서 붙어서 시험하고 언니 이거 좀 가면 이겨요? 세리 언니? 안 되네. 아 좀 빡세 보이는데? 나 이거 집가서 탈퇴하고 이거 뭐지? 소매 언니 제가 미스포 좀 궁 써볼 테니까 지금 맞았어 맞았어. 큐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이만희 잘했어 그래 우리 이런 거 해야 돼. 잘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솔직히 아트로스 같은 저런 거 계속 잘라도 되거든요. 할 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버텀 붙어줘도 좋은데 그런 거 생각하기엔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런 거 생각해서 영혼은 안 좋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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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록스! 이거 엄마 또 패줘! 아토록스 존나 패! 어 일라고 오잖아 너무 깊게 갔어 두 명은 깊게 가고 두 명은 여기 있고 나이스 존나 좋은데? 다 뺐다 다 뺐다! 나이스! 다 죽였다! 아 존나... 웬만하면 딜러진 코커싱으로 봐야되지 어 이거 누누 잘 들어갔는데 아토록스가 우리가 아토록스 때문에 진입을 못했어요 얘들아 이거 제발! 뺏는 것만 해보자 뺏는 것만 썼어 으어어어 으어어어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게임 존나 재밌게 하네 우리팀 진짜 위로가 위로가 이제 바론 봐야되는데 자 이제 바론 봐야되는데 우리가 지금 싸우면 유리할 수도 있거든 자 자 레오나가 마크 해줘야죠 이건 과연 볼까요? 저는 이거 들어간다 봅니다 아 먹었되 우와아악 야 먹었되게 뭐야 야 빼 빼 야 이거 막말로 이거 우와 저기서 4대5 걸면 이길만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장로 있으니까 우와 록스가 이거 쇼마이컬 싸우면 아냐 안해줄거야 여기 아들 걷어내 걷어내 이거 안줄거야 바론 어 죽으면 안돼 살짝 해도 되냐 아니야 너무 앞이야 아니 니가 앞으로 가라고 니가 앞으로 가라고 니가 누트라 니가 누트라 아니 누트라스 시발 누트라스 개새끼야 뭔 개스 아 짜증나 뭘 니가 잘못해 아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아 저기 근데 3대5안타라서 5안타고 해서 무조건 빼야된다고 생각할 수 있긴해 좋았다 아니 이만희 잘한다 이런것도 수은 안쓰고 바꾸는거 존나 좋다 잘해 이만희 잘해요 근데 이거 바로 치면 클리어하고 같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묶어야지 러헌아 지금은 나 메 3초 메 2초 나 아직 안치고 나 아직 안치고 나 아직 안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하 우하아아 이런 도둑년들 나이스 싸워 싸워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사실 이게 뭐야 미리 미리 3제 5초 오케이 어 빨라요 속도 딜 나옵니다 파이가 앞에서 막아주고 어 일부러 낚시하는 척 어 이거 시간차이 어 이거 시야가 없어요 시야가 없어요 아 이건 먹었네요 혹시 자 메일로 봤어요 설마 에이 설마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왜 아니 뭘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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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끄 아니 에시끄 약하잖아요 그다 아니 어떻게 하루에 같은 경우에 두 번이 이겨나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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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봐 싸움봐 아이고 불어 가진다 뒤에거 막을게요 아 죽겠다 야 안된다 이거 와 뭐야 나 어떻게 죽였누? 와 뭐야 나 어떻게 죽였누? 장로때문에 죽었나보다 오케이 자 살 사람만 살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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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나이스 좋은데? 띄워봄 띄워봄 이런것도 이만희 혼자있으면 안되는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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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줘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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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욕심내지 말자 어 같이 붙은 다음에 미드 푸쉬해줘 개시샤키들아 미드 푸쉬해달라니까 여기서 빨리 붙어줘 이만희쪽 김연 앞으로 가다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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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김연 김연 응 아니 저거 탈수있어? 깜짝 아 죽었다 다 죽었다 끝났다 아니 이거 내가 미드 푸쉬 왜 또 안했어 방금도 이만희로 계속 혼자나 또 아니 계속 따로 다녀 둘이서 같이 다니는거 좋은데 미드 푸쉬하고 같이 가라니까 왜 또 방금도 방금도 이만희 없어갖고 졌잖아 거기서 물려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가 장러를 빼고 나서 그 바론 싸움에서 장러넣고 미포공 샤워만 안했어도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거기야 실수가 좀 컸다 그러니까 내가 한결은 안했을거야 일단은 아 그 공격적으로 해도 돼 우리 지금 하는거 보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좀 해야돼 우리 지금 너무 아 이게 공격성이 지금 하려면 좀 너무 기죽 기가 안죽어야되는데 구조쪽은 기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그래도 이길 그러니까 이길라면 우리 공격성이 좀 서야돼 어쩔수가 없어요 지금 네네네 안정적으로 하지마서 안정하게 같이 다니면서 제가 갖고있는 여행을 야 미드에 붙어서 제발 먼저 미드 푸쉬를 하고 가세요 미드 라인을 봐 라인이 가고 있어 그럼 들어가는거 참아 그 다음에 미드 푸쉬를 해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미드에서 애들이 라인을 받을 때 우리가 4명이서 다같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니쉬 열려도 그리고 미드는 텔 탔 다음에 웬만하면 복귀텔로 써야될거같아요 내가 봤을때 푸쉬력 너무 밀러서 알겠어요 그리고 그 뭐냐 우리 채팅창 끝날 때까지 풀지 마세요 네 안풀고 오십니다 네 좋아요 그 김려원씨 지금 방 그 시청자가 만약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게 왜그러냐면 당신을 위로해줄라 그런거에요 그사람들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니까 그 기죽지말고 이니쉬 화이팅하라 다 이런사람들이니까 제가 미리 그냥 풀지마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아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구조적으로 정크를 하면 안돼요 아 존나 불쌍해 아니 이게 인게임에서 여러분들 정글을 하는데 정글을 잘 못하고 이러면 진짜 이거 그니까 이게 인게임에서 진짜 패드로 박히고 이런단 말이야 진짜로 아 그런 욕 들을거 생각하니까 불쌍해 죽겠네 진짜 나 뽑아도 될거에요 만에 조용하네 골키퍼 시키는거 같다고 왔다 푸후 등장신 뭐야 야 이씨 오면 왔다 말을 해야지 화장실 갔다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다 화장실 왜 아까 안갔어 어 아까 그 갔는데 뛰어갔다는데 네 잘했어 응 진짜 잘할게 뭔가 엄청해 아 이거 검사지 세게 가는건데 얘네 안하는데? 어 리쉬도 아니죠? 어 네 쏠불할게 아 나 진짜 아니 존나 뭔가 왜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그 나 아라켄 돌게 바텀 떼게 해도 될거 같아 천백원 기다리세요 제불거인 사세요 빨리 나 이거 AP 오 그래도 성장 반반이면 나쁘지 않은데?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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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불거인 아니? 쟤불거인가? 뭐해 아니야 뭐 오머그 먼저 가는거 아니야 원래 세조? 네 오머그 먼저 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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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머그 아니고 저 구멍 뚫려있잖아 아까 아니 시 각오일이나요 아니 AP 남양 아니 지금 구멍 뚫려있어요 정글 탭 나가 응 이기겠냐 이건? 자랑정과 Emma 서ró nggak 어 מאitious 오 오오 오 오 오 wood 명령미 이 사람이 나 때려 이 사람이 나 때려 아 까비 이래서 되는건가 망용이든 건 그 성장 land 아니 정글 하이튼 정글 gera이튼 뭐냐 아 정글 하이튼 뭐야 미안 내가 템 잘 구하고 있었다 쟤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았어 29분에 지금 밤이의 옷이 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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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뭘 안 사고 있었어 나 왜 이렇게 했냐? 아니 이거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럭크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소희야 응 미안한데 내가 이제 제풀 그거 가는 법도 알려줘야 돼? 그걸 왜 그거 안 가면 아예 정글링이 안 되잖아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안 가는 거야? 내가 맨날 어묵 올렸었는데 그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걸 미안했다 진짜 템 저도 미안해 아무리 problems coefficients 어쨌든 숙어로 속